안녕하세요. 짤수학의 오태훈입니다. 자, 이제 수학의 짧은 부분들을 쭉쭉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궁금증을 조금씩 조금씩 해소해 드리려고요. 짤수학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여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입실론 델타용법. 대학 수학에서 입실론 델타용법이라는 게 상당히 학생들한테 무겁게 느껴지죠. 아, 저 또한 그렇습니다. 입실론 델타용법은 상당히 쉽지 않죠. 자, 입실론과 델타란 무엇인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입실론과 델타는 뭐죠? 작은 겁니다. 매우 매우 작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수학에서 쓸 때 입실론 혹은 델타라는 용어로 씁니다. 둘 다 실수입니다. 아주 아주 작다. 아주 아주 작다. 그 작다라는 개념은 어떤 사람한테는 그 자금이 거인한테는 100이 작을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큰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1이 작다라고 판단하겠지만 개미들이 봤을 때는 1이 상당히 큰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대적인 겁니다만 보통은 이제 작다라는 개념은 보통 1보다 좀 작은 값?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입실론 델타용법은 어디서 나오냐면 극한 문제를 다룰 때 보시죠.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x가 a로 다가갈 때 함수 fx가 어디로 간다? l로 다가간다나 이런 극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요. 물론 이 극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계산을 통해서도 우리가 금방금방 합니다만 실제로 이 fx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뭐 기하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함수들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뭐 함수의 종류는 워낙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수학해봤자 함수 fx는 다항식,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가함수 뭐 이런 것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 수학에서는 좀 더 일반적인 좀 더 어려운 내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수학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말을 합니다. fx가 상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함수와 상수가 어떻게 같아질까요? 가까이 간다는 이야기죠. 가까이 간다. 엄청나게 가까워진다. 엄청나게 가까워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유클리데안 기하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리 개념으로 씁니다. 거리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뭐 1과 2의, 2와 1의 거리가 얼마 되느냐 이런다면 2와 1을 빼줘. 그리고 절대치를 갖다 붙입니다. 혹은 1 빼기 2 해서 절대치를 갖다 붙입니다. 이거 우리가 유클리데안 기하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리 개념. 직선으로 똑바로 보는 거죠. 직선으로. 물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도 유클리데안 공간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보통 쓰는 게 뭐냐면 여기에 뭐 x1, y1 여기에 점을 뭐 x2, y2 이렇게 쓴다면 직선의 공간에 이 공간의 직선의 거리를 어떻게 썼냐면 이거 제곱 빼기 아,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을 해서 루트를 취하면 그게 거리가 되거든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2차원 공간까지 이렇게 갈 거 아니라 이런 1차원적인 개념에서만 우리가 이야기할 거라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다시 오고 다시 볼게요. 자, 함수 fx가 점점점점점점 L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아니,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가나? 그렇진 않습니다. x가 A로 다가갈 때 이 x가 A로 점점점 다가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함수가 L에 가까이 간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그림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그걸 우리가 수학적인 증명, 정의로 이렇게 내립니다. 상당히 어렵죠? 맞죠? 이 말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게 모든, 모든이란 말입니다. 모든, 모든, 모든 혹은 이미의, 뭐 이런 말들이죠. 이미의 모든, 뭐 이런 말들이 다 이야기를 할 때 저기에 모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데 모든 입실론 양수에 대해서 우리가 작다라는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거리는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작은 거리를 계산을 할 때 입실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볼게요. 일단 읽어봐요. 입실론 양수에 대해서 0보다 크고 절대치, x가, 이게 뭐죠? 유클리디안 기약의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x와 A의 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요. 작답니다. 그 거리가. 뭐보다? 아주 작은 것보다 작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 얼마나 작길래 작다라고 할까? 자, 이러한 조건이 만족한다면 뭐 할 수 있다? fx와 L 사이에 뭐죠? 유클리디안 거리. 직선 거리죠. 직선 거리. 그 직선 거리가 작답니다. 뭐보다? 입실론. 입실론이 작은 값인데 그거보다 더 작다는 거니까 얼마나 작길래? 어? 그러면 이 둘이의 거리가 이 둘이의 거리가 매우 작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극한값 fx의 값이 L에 다가간다. 이렇게 쓸 때 x가 A로 다가갈 때 자, 지금 주어져 있는 이 fx와 L은 아주 가깝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클리디안 기약적인 어떤 의미로 부여했습니다. 자, 일단 읽을게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되는 만족하는 델타가 존재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지우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x가 A로 다가갈 때요. 특정한 점으로 갈 때 fx의 값과 L 사이의 거리가 어, 가깝다. 이걸 증명하고 싶어요. 얘를 설명하고 싶다고. 계산으로 보면 알죠. 누구나 다. 근데 내가 증명하고 싶다고. 그 증명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fx 요놈과 요놈이 가깝다는 걸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제가 하나 비유를 들자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아주 작은 방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이라고 할까? 방? 방이라고 제가 보통 예를 드는데요. fx와 L이 작은 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 평짜리? 뭐 한 평짜리. 0.5평짜리. 뭐 소울의 집값이나 요즘 집값이 많이 높으니 뭐 한 평짜리 방 안에 살고 있는 것도 감지덕지죠. 요즘은. 그래서 이 둘이 매우 가까운 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쓰겠다는 게 어? fx하고 L이 직선거리로 직선거리로 봤을 때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작다? 작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뭐보다 작으면 작다고 할까? 한 평짜리 안에 들어가면 작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며 또 어떤 사람은 야! 둘이가 한 평이면 너무 넓어가지고 둘이서 뭐 부대끼고 있지 않고 서로 떨어져서 쟤는 저 안에서 저기서 뭐 스마트폰 하고 있고 이 친구는 여기서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야! 둘이가 친하다고 할 수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어? 그러면 0.5평짜리 좀 평소를 줄인 겁니다. 그럼 줄이면 서로 등받이 이렇게 되고 있더라도 좀 친하게 붙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가 야! 0.5평짜리는 무슨 말이냐 적어도 한 만 분의 일 정도 이렇게 이렇게 정도는 가까이 붙어있어야 얘들이 딴짓 못하고 진짜 얼굴 딱 빠져치고 정말 붙어있지 않나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건 이 놈의 값이 뭡니까? 다양하게 변하죠. 어떤 사람마다 대상에 따라서 가까운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1이 될 수도 있고 0.05가 될 수도 있고 만 분의 1이 될 수도 있거든. 그 가까운 정도를 모두 통틀어서 얘를 뭐라 하냐면 입실론이라고 이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라는 용어로 쓰는 겁니다. 모든 이미의 이런 말을 모든 이미의 어떤 모든 말든지 모든 이미의 어떤 입실론 양수에 대해서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겠죠. 맞죠? 누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둘이는 아주 가까운 공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 둘이가 마냥 그냥 가까운 존재인가? 아니죠. 뭐 혈연관계가 있든 아니면 금전관계로 서로 좋은 관계가 돼있던 뭐 사랑하는 관계가 돼있던 다양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조건 세상이잖아. 그래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뭡니까? X가 A에 점점점 다가간다는 이 조건이에요. X가 A에 다가간다는 조건을 할 때 X가 정확하게 A를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X와 A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하죠. 이게 유클리디언 거리 개념이에요. X와 A에 거리를 딱 붙였을 때 얼마나 작다 델타보다 작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 작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기다 equal을 써도 됩니까? 여기도 equal을 써도 됩니까? Yes 써도 됩니다. 그런데 써도 되지만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불편하게 쓰지 않는다는 논법에서 의미가 별 의미가 없으니까 물론 여기 equal 써도 돼요. 한데 수학자들이 봤을 때는 좀 어설프네 이런 느낌 들어서 보통은 입시로는 여기 equal을 잘 안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둘의 관계가 정확하게 X가 A에 다가간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볼까요? 여기 X축이 여기 있을 때 A라는 점이 있어요. 그럼 X에 점점점점 다가간다는 이런 의미를 할 때 좌극한 우극한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할 겁니다. 좌쪽에서 다가갈 수도 없고 우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A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거리는 이게 거리죠. X와 A 사이 X와 A 사이 거리가 약간은 띄워져 있다. 약간은 띄워져 있지만 매우 작다. 이런 얘기 그럼 여기는 왜 얘랑 얘랑 거리는 왜 0보다 크다는 말을 안 할까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X가 1로 다가갈 때 뭐 함수 F를 뭐 2라고 할까? 이러면 얘는 이렇게 되거든. 이거는 2는 어차피 2와 똑같지 않습니까? 2 빼기 2 하면 0이 될 수 있잖아. 이게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다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0보다 크다는 말을 쓰지 않고 여기는 0보다 크다는 말을 해야 돼. 왜? 가까이 다가간다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즉 그러면 이런 말을 하네요. 자 이 둘이 이 두 사람이 아주 작은 공간 안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쓸 때 복도방 복도방에 가가지고 이 FX라는 친구하고 L라는 친구 둘이서 방 안에 같은 방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복도방 주인한테 열쇠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열쇠를 불 빌려서 이 둘이가 만약에 한 평짜리 방 안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래서 복도방 주인한테 한 평짜리 열쇠 주세요. 이러니까 복도방 주인이 어? 그래요? 한 평짜리? 그래서 천장에서 이제 여기서 어? 한 평짜리 열쇠 여기 있습니다. 해서 확인해 보세요. 저랑 갑시다. 그래서 가서 이제 문을 열어서 이렇게 딱 보니 이 둘이가 스마트폰 가지고 막 놀고 있더라니까. 됐죠? 이 두 분이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확인시켜 줬어요. 자 그게 뭡니까? 이 델타라는 겁니다. 델타가 마치 열쇠 키 열쇠 같은 느낌 들어서 제가 이게 열쇠라고 할까요? 그래서 뭔가 열쇠를 가지고 딱 딱 방을 열었더만 열었더니 뭐가 됩니까? 이 둘이가 그 공간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0.5평짜리 야 그래서 야 0.5평짜리 살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더 작은 방이니까 열쇠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야 그러면 0.5평짜리 안에 살고 있는지도 저 확인하고 싶어요. 부동산님 열쇠를 한번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어 그래 여기 아 여기 이번에 열쇠가 있네요. 그래서 열쇠를 꺼집어서 다른 열쇠를 가지고 와서 또다시 방문을 열어서 확인시켜줍니다. 자 이번에는 제일 까다로운 놈 만분의 1입니다. 제일 까다로운 손님이 와서 야 이 둘이는 정말 떼려야 떼려야 진짜 딱 붙어있다는 거 나 확인하고 싶어. 열쇠 줘봐. 이러니까 너무 작은 방 안에 공간이기 때문에 열쇠가 방이 작으면 열쇠도 작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도방 주인님 열쇠 좀 빌려주세요. 하니까 아이고 열쇠를 어디 뒀더라 어디 뒀더라 하다가 어 뭔가 찾죠. 좀 찾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찾아가지고 자 이 조그만 열쇠지만 저를 따라와서 확인해드릴게요. 해서 문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이 둘이가 정말 딱 붙어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내가 설명을 열심히 어 둘이가 붙어있다라고 이야기해줬는데도 아직 못 믿겠습니까? 어 이제 믿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논법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정말 이 둘이는 정말 친하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 방평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열쇠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열쇠 크기가 점점점 달라지고 있죠. 자 그래서 자 방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게 되면 둘이가 살고 있다는 걸 만족하는 그러한 델타 이게 뭐죠? 열쇠가 있어야 그게 우리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델타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 델타라는 값은요. 뭐냐면 이 슐론 값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겠죠. 방평수에 따라서 방평수가 크면 클수록 열쇠도 커질 거고 작으면 작을수록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델타라는 값은 뭐냐면 델타는 입슐론에 대한 어떤 함수라고 할까요? 입슐론 값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렇게 이해도 되겠네요. 자 이 정의 자체가 이해하는 게 상당히 많은 걸 포괄하고 있고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누가 보더라도 맞죠? 누가 보더라도 fx와 l은 아주 가까운 사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열쇠를 꺼집어내야 된다. 열쇠을 열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열쇠는 뭐예요? x와 a 사이를 아주 가늘게 붙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열쇠입니다. 물론 그 열쇠는 당연하게 0보다는 커야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계약적인 어떤 의미를 한번 부여해볼게요. 이런 말을 합니다. 계약적인 의미로 이번에는 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누구나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뭐 하고 싶으냐면 지금 fx와 l 사이의 거리를 매우 작게 잡고 싶다. 이런 얘기에요. 매우 작게. 이 말은 이거하고 같아요. f-l 값 epsilon minus epsilon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면 l을 옆으로 넘기면 l 마이너스 epsilon f l 플러스 epsilon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f의 범주를 어디까지 허용하겠냐면 l 마이너스 epsilon 부터 l 플러스 epsilon 까지 하고 싶다는 거예요. l은 여기 있습니다. l을 기점으로 해서 위로 epsilon 만큼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epsilon 만큼 이렇게 범위를 펼치고 싶어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지금 점선으로 들어가는 누구? 함수 f 여기 있죠? 여기 이거에요. 이게 함수 f에요. 이거 함수 f 이 함수 f를 나는 뭐로 정의할 거다? 그냥 l이라고 하겠다. 이거에요. l은 이건데 l은 이건데 높이가 이건데 그 높이랑 똑같다고 둘래 이거에요. 자 이렇게 아주 작은 공간 안에 들어가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fx라는 놈을 어디에 l이라는 값에서 그 범주 안에 지금 여기서 빔을 쐈다 할까? 지금 l 마이너스 epsilon 해서 l 플러스 epsilon 그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빔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 빔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가 필요한지? 조건이 있어야 돼. 조건 없는 사람 없다 했잖아. 조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조건은 뭐냐면 x와 a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가까워진다. 여기가 뭐 a라고 제가 해놨네요. 그래서 x와 a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델타 2 열쇠죠. 물론 x와 a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띄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극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열쇠가 있겠느냐? 즉 보니까 아 그래 내가 여기 아래쪽으로 이까지 여기서 이까지 펼쳐서 보니 따따따따따 가서 내려보니까 아 a를 기점을 해서 오른쪽으로는 델타 2만큼 펼치면 되고 왼쪽으로는 델타 1만큼 이렇게 펼치면 되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뭐 할 수 있다? 지금 범조 안에 즉 이 범조 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내 목적은 뭡니까? 지금 목적은 이거예요. 이거 f와 a 사이의 거리를 아주 가깝게 붙이는 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뭐해야 돼요? a를 기점을 해서 왼쪽으로는 델타 1만큼 오른쪽으로는 델타 2만큼을 허용하면 허용하게 되면 우리가 뭡니까? 열쇠를 찾았다라는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열쇠라는 게 우리가 왼쪽에 방문 열 때 오른쪽에 방문 열 때 열쇠를 또 따로 들고 있고 이러면 불편하기 때문에 열쇠를 그냥 하나로 가져가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오른쪽을 델타 2 이렇게 잡았으면 왼쪽도 델타 2만 잡아도 내가 어디입니까? 내가 원하는 범주 안에 쏙 들어가게 할 수 있나요? 내가 원하는 범주는 이게 이 범주인데 그 범주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오케이 예스 된 거 아닙니까? 왼쪽은 볼게요. 왼쪽은 델타 1을 기점을 해서 지금 여기는 제가 여기 좀 지울게요. 지워버리고 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 지울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A를 기점해서 왼쪽으로는 델타 1만큼을 하게 되면 내가 이쪽은 그 범주 안에 들어가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델타 1을 이만큼 잡게 되면 아휴 내가 원하는 범주가 아니라 벗어나버리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차피 이 델타라는 값은 유니크하게 뭐 그냥 하나의 값을 선택 나는 이렇게 제어해주고 싶거든요. 열쇠 하나만 들고 가면 되지 복도방 주인이 오른쪽 열쇠 왼쪽 열쇠 들고 와가지고 야 이거 두 개 조합해야 이렇게 하면 불편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을 씁니다. 자 델타 2면 충분하죠. 여기도 이쪽이죠. 델타 1을 잡으면 왼쪽은 성립하지만 오른쪽이 성립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그렇게 하지 말고 조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냥 얘를 쓰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잡는 게 더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민 민 A, B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둘 중에 작은 값을 선택하는데 만약에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B가 A보다 작다 이렇게 쓴다면 작은 값을 쓰는 거예요. 작은 값 민 이런 거 둘 중에 작은 값을 쓰겠다 이거 둘 중에 작은 값 이렇게 쓰겠다 순서밖에도 상관없죠. 얘랑 얘랑 같은 거예요. 민 B, A 얘는 똑같은 말입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델타를 쓸 때 여기에 델타를 쓸 때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델타를 뭘로 잡으면 된다? 민 델타 1 델타 2 라고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이런 저런 말들 보다는 실제로 계산을 하는 하나의 예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가지고요. 간단하게 한번 하고 짤 수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2X 플러스 1 X가 1로 간다면 어? 여기다 X 1로 오면 고등학생 누가 다 알고 있습니다. 3으로 가죠. 맞아? 3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이고 싶은 건 뭘 하고 싶었냐면 얘하고 얘가 유클리디안 기약 즉 직선적으로 직선으로 쭉 바라봤을 때 서로 가깝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누가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볼 때.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모든 모든 입실론 양수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하여 대하여 뭐 이렇게 쓸까? 누가 보더라도 뭐 이렇게 쓸까요? 얘하고 얘하고가 거리가 가깝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쓸 겁니다. 2X 플러스 1과 빼기 3이라는 값이 유클리디안 기약자로 직선으로 바라봤을 때 가깝다는 누가 보더라도 뭐 방평수 안에 들어가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한 평? 혹은 0.1평? 천만 분의 1평? 이런데 그 안에 들어가게 하고 싶다. 물론 여기 이퀄이 들어가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했죠. 어? 조건 없는 사람은 없다. 조건은 뭐다? X가 지금 1에 점점점 가까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X와 1 사이가 직선 거리로 쭉 뻗어서 봤을 때 충분히 작다라는 개념이 되는 열세죠. 열세. 이 값은 정확하게 이퀄 1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넘어설 수 있게 거리는 무조건 띄워져야 된다는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물론 나중에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이해가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만 뭐 일단은 여기서 정의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X와 1 사이의 거리가 매우 작다면 이게 뭐요? 작은 열세를 가져간다면 작은 방 안에 이 둘이 가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이거인 뭐 델타가 존재한다로 하면 증명이 된 거고 그건 정의죠. 델타를 찾아보자 이거예요. 열세를 찾아서 문만 열면 끝나는 거잖아. 맞죠? 열세를 찾아서 자 열세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열세 여기 있습니다. 줬어요. 문 열고 들어가서 둘이 가 살고 있다고 확인하면 끝나니까 자 그러면 이 열세를 찾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하냐면 이 열세를 찾기 위해서는요 자 열세 주세요 이랬는데 복도방 주인이 열세를 막 그냥 철압장에다 한꺼번에 다 넣어놓으면 찾기가 너무 불편하잖아. 아이고 어디 있지? 어디지? 이걸 서랍장에다 넣어놓더라도 아 A동은 A서랍장 B동은 B서랍장 이렇게 좀 넣어놔야 찾기가 쉽죠. 그게 뭐예요? 단서입니다. 단서 어디에 열세를 넣어놓는지 내가 단서를 알고 있다면 좀 쉽게 찾는다. 열세를 찾기 위한 단서는 뭡니까? 요거라는 거예요. 요게 단서예요. 단서를 할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힌트 단서 X 마이너스 1라는 값이 단서란 저 값이 있어야 누구를 찾을 수 있다? 나는 열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2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입실론보다 작게끔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얘를 계산해봤습니다. 계산하니까 2X 마이너스 2가 되더라는 거예요. 2를 밖으로 뺍니다. 2를 밖으로 빼니까 X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나는 지금 뭐 하는 게 목적이래요? 열세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열세를 찾는데 단서가 뭐다? X 마이너스 1의 절대치가 단서라고 있죠. 단서 여기 있네. X 마이너스 1의 절대치가 단서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뭐로 쓸 수 있다? 2B 델타보다 작다라는 이런 값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값이 뭐보다?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자, 이게 목적이에요. 얘가 뭐보다 작다?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쓰면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말이 됩니까? 얘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잡아도 되겠네. 이렇게 혹은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이 되겠네요. 그럼 이 3개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이걸 쓰면 되지 않아요? 델타를 뭐로 잡으면 돼요? 2분의 2실론으로 잡으면 촉하죠. 이러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자, 열쇠소 이러니까 열쇠를 어떻게 주면 돼요? 네가 한 평을 원해? 한 평 원하면 2분의 1평 0.1평짜리 방을 원해? 그러면 2분의 0.1 열쇠를 줄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라서 이렇게 쓸까요? 이거이면 충분하다. 이거이면 열쇠 가지고 충분하다. 충분히 문 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이면 충분하다 하고 증명은 끝납니다. 열쇠를 찾았으니까 열쇠를 가져가면 끝나는 거니까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내가 입실룬보다 작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목적인데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고 그중에서 베스트 초이스는 두 번째 거 이걸 보통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보시다시피 델타라는 열쇠는 방 크기에 따라서 바뀐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값들을 계산하는 게 입실룬델타 용법이고 어렵죠. 사실은요. 기각적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x 플러스 1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열쇠 델타라는 값을 찾은 게 2분의 입실룬이라고 제가 이렇게 찾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3이라는 거 이놈이 2x 플러스 1 이라는 값이 이게 어디로 간다? 3으로 간다는 거예요. 물론 x가 1로 다가갈 때를 말합니다. x가 1로 다가간다는 조건 하에서 그럼 얘하고 얘하고 가깝다는 이야기 즉 y 콜 2x 플러스 1 이라는 이 직선과 누가 3이라는 값이 가깝다. 지금 이놈이죠. 이놈 이놈과 3이라는 값이 같다라고 이렇게 두고 싶다는 거랑 그러면 3을 기점으로 해서 뭐다? 위로 위로 얼마만큼 입실룬만큼 아래쪽으로 입실룬만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입실룬을 쓸 때 제가 만약에 1이라고 쓴다면 위에는 4가 되겠죠? 밑에는 2가 될 겁니다. 4, 2 그러면 물론 이제 그림은 지울게요. 지우고 내가 여기서 위로 입실룬만큼 아래로 입실룬만큼 이렇게 떨어뜨려서 가고 싶으면 쭉 연결해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델타가 생길 거고 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쭉 때려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델타가 어떻게 되느냐 2분의 입실룬이 되더라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델타가 여기가 2분의 입실룬이 되네 2분의 입실룬 2분의 입실룬 양쪽으로 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러지 말고 자 다시 볼게요. 델타는 2분의 입실룬이었습니다. 입실룬에다가 내가 뭘 넣을까 1을 넣든 1을 넣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1을 넣으면 위에가 4가 되죠? 아래가 2가 됩니다. 그럼 2가 되도록 하는 2x 플러스 1은 뭐예요? 0.5일 때 그렇죠? 2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얘가 4가 나오려면 뭐가 돼야 돼요? 4가 나오려면 여기다가 1.5 2분의 3을 넣으면 돼요. 여기다 2분의 3 x에다가 2분의 3 그러면 2이 없어지고 4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나올 거예요. 보다시피 뭐냐면 내가 마이너스 입실룬 플러스 입실룬만큼 범위 안에 들어가게 하려면 1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2분의 입실룬 즉 0.5 오른쪽으로도 2분의 입실룬 1.5 그 범주 안에 들어가다는 걸 설명한 겁니다. 기하학적으로 물론 이제 더 복잡한 문제들도 있지만 가장 가볍게 여러분들이 입실룬 델타를 공부할 수 있게끔 짤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짤 강좌에서 또 한 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또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